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리딩파워 속독속해 16-3번 들어가겠습니다. 도우존에서 일반주어 사람들 말하고 있어요. Who를 잡습니다. 사람들인데 Who holds political office까지 정치적인 지휘 그래서 지휘, 지휘라고 하는게 알겠죠? 오피스가 사무실이란 뜻이 있지만 보통 직위를 말해요. 지휘보다는 직위가 더 좋겠습니다. 국회 사무실 갖고 있는걸 말해요. 이러한 사람들은 원해 목적으로 사람들이 cooperate하는 것을 목적격 보호 그래서 1,2,2 썼습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글 By participating By죠? 그러면은 참여에 의하여 By Impersonally 개인적으로 Costly는 대가가 있는 대가보다 희생이 있는 대가가 있는도 되지만 대가 혹은 희생으로 의혹하겠습니다. 희생이 있는 행동으로 Ranging은 범위가 앞에 나오는 행동으로 숙시켜주는 분사구조에 업법 주의하시고요. From A2B죠? Paying Taxes From A2B 명사 쓰니까 Paying Taxes 세금 지불로부터 To 또 ING죠? Fighting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는 것까지 이런식으로 세금을 내든 전쟁에 참여하든 무언가를 해야지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거죠. 정치적인 국회의원 뭐 이런거죠. 우리나라 아니지만 Further는 더욱이 더욱이 It is Equally Important It 또 가조로 썼네요. 자 그것은 Equally 동등하게 중요한데 For 의미상에 좋아요. 사람들이 Too 진주어죠. Actively가 지금 삽입절이고 동사원형에 Participate 이렇게 들어간겁니다. 그러면 활동적으로 참여 하는 것이 중요해요. In society 사회 속에 In a ways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That are not required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거는 Way 복수죠. That are 복수 복수동사 종속절에 요구되어지지 않는 방법 너가 할 필요 없는데 해야된단 말이에요. Search as Like죠. 예를들어서 By ing voting 투표 함으로써 혹은 또 By ing maintaining 유지 함으로써 그들의 Community 공동체를 Through 전치사지에 ing Working together 함께 일함으로써 To deal with 는 부사의 목적이죠. 대처 하기 위하여 공동체의 문제점을 다른 사람이 안 시켜도 이런걸 해줘야지 국회의원으로 나가고 하는거죠. And by By ing 여기서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helping the policy to thrive 정책이 번영 정책 이 번영 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otherwise 는 if not의 뜻이에요. if not 에서 생략된 것은 사실상 if they do not perform 에서 앞에 나왔던 those things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앞에 나오는 이런 일을 안 한다면 이거라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대문자와 소문자인데 오타가 난 것 같네요. 그 다음 For these reasons 이러한 이유들로 이러한 이유들은 뭐에요? 무언가 희생 해야 된다는 이유들 앞에서 Understanding How to motivate cooperation 까지가 전체가 동명사가 주어가 되고 있죠. 단수 취급해서 동사는 이제 썼어요. 이해하는데 어떻게 동기부여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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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의 동기부여 하는지가 이 Central 빈칸 낼 수 있겠죠. 여기서 중심정이 된다. 중심 중심 Center가 되는데 To 어디에? Political Scientist 하면은 정치경... 그 다음에 리딩은 앞에 나오는 과학자들 수식해주는 분사구조입니다. 컴마 있으니까 바꿨으면 and day로 바꿨을 수 있겠죠. 관계대명사 계속 조용법 그리고 이 과학자들은 이끄는데 또 Interest 흥미를 Interest 명사 탐험 탐험 옵스 영어가 들어가네 탐험인데 왜 사람들이 의문사 주어동사 Do or do not Have Trust 신용을 가지거나 가지지 않는지 혹은 Confidence 자부심이니까 확신 확신을 가지지 않는지 In Government 정부 그러니까 정부의 이러한 확신을 가지는 것에 대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동기부의 협력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갈바낸스는 명사 형태로 지배 통치 둘 다 안들어가네요 통 통치 같이 알려드라고 말았습니다 통치라는 것은 연료하는데 study 연구를 오브 뒤에 또 명사 형태 how to encourage desired political behaviors 명사 9가 들어갔죠 여기서는 바꿨으면 how they should 로 바꿨어도 되겠죠 여기서는 그들이 어떻게 encourage 해야 되는지 격려 해야 되는지 desired 과거분사에요 발해진 정치적인 행동들 그래서 정치 얘기를 해서 좀 어렵게 썼지만 사실상 내용은 간단합니다 정치는 뭐다 협업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정도가 주제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맨날 피노키오처럼 거짓말만 하면 협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글의 소재를 BKC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의 목표인 협력